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닷가를 찾은 선수대네요 봐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랑리 이랑리 우리 오늘 다났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못살고 못살고 자 딱 쳐봐 서라 거기 수아 여기에 시안이 옆에 아빠 옆에 근데 서로 손을 잡는데 한쪽 눈을 살짝 감고 가는 거야 서로 서로 믿어 아버님만 못 믿겠는데 저기 삽 있지 저걸 가지고 가는 거야 알았지? 눈 감고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가족과의 단합을 위해서 만든 놀이 같은데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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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아 아 다 왔는데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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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지 바뀌어요 근데 저 모습 낯설지가 않은데요 알 알콜 같아 알콜 같아요 대박이 돌아와다녀 소멍 이제는 징겨요. 음, 예. 이제는 개까지. 이야, 진짜 이... 지금까지 보고 중에 지금 단합이 제일 잘 되고 있다. 어? 시안이 집어넣는 게 단합이 제일 잘 되고 있다. 아, 근데 단합은 짱이네요, 진짜. 개! 왜 개! 그만하자! 왜 개!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그래, 이제 당해줄 수 있기까지 그만하자. 자, 이제 가자, 우리는. 그만하고. 가자. 꺼내줘야지! 알지? 일로와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시안아. 혼자 파자. 진짜 강하게 키운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린 시절이 있었든,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어? 뭐, 뭐가? 그래, 그래. 도구를 쓸 수 알아야 돼, 이제. 야. 거의 다 왔네. 시안이 직업은 이동국 아들이에요. 어, 빠졌어, 빠졌어. 그렇지? 맞네. 나왔다. 대단하다. 우와. 시안아. 너 혼나서 다 나왔어? 네. 어? 네. 나 많이 컸죠? 아, 또 틈트다. 이야, 시안아. 진짜 엊그제 끼 같았는데, 진짜 벌써 이렇게 쳐도 혼자서 힘으로 다 나오네. 저도 같이 키운 거 같아가지고. 대견하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286화. 뭉쳐야 쓴다. 너희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샀는데. 숨겼죠? 어? 아니지. 아이스크림은 있는데 숟가락을 숨겨놨어, 숟가락을. 아이고. 아, 진짜. 아이스크림이야. 어디서 숨겨놨는데요? 아빠가 그렇게 너네한테 아이스크림을 쉽게 주러 아빠야, 아니야?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여기에 지금 아빠가 여기 네모한 데 있지? 여기에 숟가락을 숨겨놨어. 진짜 완전히 얘네들이 허를 찌르는 데다 숨겨놨버려야지. 모래사장에 숨겨진 숟가락 3개를 모두 찾아야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단합 게임이네요.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빨리 찾아야겠어요. 너네가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그냥 녹아버릴 텐데. 아빠 빨리 찾을래. 이거 다 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 시작! 파이팅! 잘 됐네. 숟가락을 뽑아. 여기 가질 거다. 여기. 내가 또 가질 거예요. 시환이. 어이구, 삽필 잘하네. 어이구. 우와, 시환아 삽필 엄청 잘하네. 어이구. 우와, 시환아 삽필 엄청 잘하네. 얘들아, 너네 아이스크림 지금 다 녹고 있어. 안 돼. 아, 어떡해. 녹잖아요. 야야. 야야. 황군밥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렇게 깊지가 않을 텐데. 역시, 먹는 것 앞에서는. 찾았나 봐요? 먹는 것 앞에서는 촉이 달라요. 찾았다. 우와. 뭐야, 왜 달아놓은 거예요? 우와. 우와. 시환아. 시환아, 거기서 냄새났어? 숟가락 냄새났어,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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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시환아. 시환이가 팠는데. 설아가 가져가는 거야? 응. 아빠, 나 손가락이야. 뭐? 보자. 이야. 손가락. 하지마. 아, 시환이 어떻게 해. 안 돼. 시환아, 어떡해. 안 돼. 오우. 대박. 레노무 아니야. 시환아, 거기 팔로 앞에. 하긴 다낫게임이니까. 여기야. 아, 여기. 거기. 거기 거기 신아, 거기. 저 파. 뭔가 나왔죠? 이건 다 짓으면 돼. 됐다. 풀어봐, 풀어봐, 풀어봐. 와, 뭔지 예쁘다. 끝! 뭐예요? 우와, 펀트예요? 시안이만 찾으면 돼. 마음이 급해, 지금. 어디 갔어요? 찾았다. 유튜브 가을이야. 드디어. 우와, 다 찾았어요. 빨리 먹자. 빨리 먹자. 그래도 누나들이 기다려주네. 꿀맛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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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누나맛아. 배 텄어. 왜 그래, 시안이한테. 진짜 예뻐.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존재가 존재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우와. 나 펄트 있는데. 빨대를 어떻게 먹어? 왜 이런. 빨대를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국물을? 얘가 뭐 이렇게 근견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화도 안 내고. 그냥 받아들여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빠? 여기는 민박이라는 데인데. 민박? 원래 MT의 마지막은 또 이런 민박이 또 재밌는 거거든. 여기 바닷가도 보인다? 그렇죠. 민박만의 매력이 있어요. 앉아봐. 시안이 들어.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갈 건데. 네. 지금 이러면서 생각하네. 그러면 또 재미없겠죠? 네. 와...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복불복게임, 복불복게임. 어떠한 한 사람은 누구 밖에서 가야 돼? 잠자리도 고객 안 가네요. 안 고객인데, 이때는 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느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럼 나만 안 해도 돼. 아빠 혼자 있는데. 얘들아, 이제 나와봐. 나 이건 진정해야 돼. 이건 진정해야 돼. 진짜. 뭐야? 자, 앉아. 저 사자. 여기에 세 개는 아이스티. 너네가 좋아하지? 하나는... 설마 까나리? 이거 노니. 노니? 노니? 약간 좀 체크하니 너네가 먹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음식이거든? 시안이가 먼저 하나 골라. 먼저 하나 골라. 나는... 그거? 그거? 근데 저거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진짜? 제일... 진짜 재밌다. 작게 담아져 있긴 하네요. 확실히 골라지, 시안? 나 이거 골라. 나 이거 골라. 이거 전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다 맛있게 먹어요. 아이고. 먹네? 다 먹었어요. 여기로... 누가... 누가... 누가 지금... 누가 아이스티지 아니고 다른 걸 먹었는데 아무런 표시를 안 냈어요, 지금. 각자 이거 맛이 어땠어? 나는 달콤달콤했어. 나는 달콤달콤했어. 아, 수아! 안 시큼한데? 아, 수아! 아, 수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볶은 거 이렇게 하기 싫단 말이야? 아,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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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해가지고 되겠어. 그걸 참고 먹으라고? 우와! 아, 근데 이거 참으면 봐줘야 돼요. 진짜 인정. 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원액을 더 넣어서... 아, 원액 못 넣겠던데. 아, 그거 진짜 먹기... 쓸 텐데? 아, 이러지 마! 아, 진짜야, 자! 시아나 고개 들어! 아, 못 봤어요? 아... 시아나, 잘 생각해야지. 색깔이, 색깔이 봐봐. 아, 시아... 아, 잠깐만! 저거 거품이... 장난 아닌데요? 네, 이거! 네, 이거! 저렇게 혼자 색이 탁한데? 아, 논이잖아요. 아, 논이잖아요. 아, 논이잖아요. 아, 논이잖아요. 아, 논이잖아요. 이제 진짜 보풀복이다. 하나, 둘, 셋! 아, 논이잖아요. 어머, 쟤도 참고 먹는 거 봐. 시아나... 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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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맛 없잖아. 이건 맛이 없지? 나이가 한 번 먹어. 아, 흥시! 아, 원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야, 시아니, 시아니 당첨돼. 아이고... 아빠, 엄마한테 줘요, 아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여기가 어디야? 아, 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텐트가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텐트! 텐트! 샤, 구워봐. 샤, 구워봐. 구워봐. 땀 맞어. 이분께 덮어줄게. 아빠, 여기 좋은 거 같아. 너무 긍정적이다. 진짜 긍정적이다. 우리 방으로 가까운 데로 아빠가 데리고 가고 있지? 너무 귀여워. 다리도 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편한 거야, 지금. 아빠! 아빠! 아빠, 왜 그래?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아빠! 너 진짜 여기에서 자? 그러어. 복불복이야. 또 잘한다고 자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번쩍 번쩍 젊은 열 끝 뭐가 아픈가 본데요? 아 경민 아빠가 비염으로 고생 중이래요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꿈을 찾을게 아빠 효녀요죠 우리 라온이 손으로 한 번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되죠? 맛있어? 왜 너도 먹을 거야? 안 되지 다행이 안 되지 큰일 나지 어떻게 알았어? 두 살 되기 전에 꿀 먹으면 안 돼 아기는 큰일 나 아 그렇죠 맞아요 알아서 절대 꺼내서 제조를 하네 진짜 많이 돌렸네 뭐 뭐가 얼음이 많아? 어 그러고 엄마는 아직 먹으면 안 돼 엄마는 왜? 엄마는 얼음을 많이 안 좋아해 엄마는 얼음 애기 낳아서 먹으면 안 돼요 얼음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저도 얼음 안 먹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멋있다 아유 착해 아빠 응 나 정리할게요 그래 그래 매실 만들어야 하는데 매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매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돗자리에다가 매실 펼쳐놓은 거 저걸로 하면 되지 네 맞아요 여보 근데 아마 매실주 이런 거 만드는 건 안 되지? 매실주 이런 거 만드는 건 안 되지? 가능합니다 안 만들지 안 만들지 그냥 매실청만 만드는 거지 시간 만들어요? 찾아볼 거야 어 그럼 그럼 알았어 잘하고 와 어 왜 어 왜 어 깜짝이야 엄마가 아빠 보고 매실주 만들지 말래 다 들어놓고 야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 야 지금 냄새가 많이 나네 뭔지가 있네 기럽게 뒤에 꼭지가 이게 있으면 맛이 없어서 안 돼 빼야 되는데 얘를 콕 찍어가지고 콕 이렇게 빠진다 어머 신기하지 신기해 이거 뺄 수 있어 이거 봐 아빠 꼭지 뺄게 내가 이거 봐 빼봐 이거 봐봐 빼놔 아이고 잘하네 아무도 뺐지 아빤 너무 늦게 아빤 아빤 너무 늦게 아빤 아빤 너무 늦게 아빤 누가 먼저 빼놓을까? 응 이만 이겨보자 누가 이기니 누가 이기니 진짜 진짜 잘 뺏어 이거 이거 어머 진짜 잘 뺀다 아 어 잠깐만 있어 봐 이상하게 자존심 내가 잊었다 내가 잊었다 내가 잊었다 빠른데 아니 실제로 라온이가 빨라요 지금 좋아? 어 이거 재밌네 저렇게 놀면 하루 시간 금방 갈 거 같아 그러니까요 그냥 딸이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손도 야무자 아니 꼭지가 알아서 빠지는 거 같은데요 그냥 진짜 잘 뺀다 진짜 잘 뺀다 여기다가 라온이 매실을 담아봐 여기다가 세탁 부어봐 많이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얼음처럼 생겼지 얼음 설탕이라는 건데 잘 안 녹아가지고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은 거래 손이 될 때까지 들어야 진짜 그렇겠다 매실 물을 만들려고 어디에 물을 담아 어디에 물을 담아 여기다가 이렇게 매실을 담아 갑자기 매실 매실 매실처럼 먹을 거라서 아 물이 아닌 거 같은데 설마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내가 딸 수 있어 아 그래? 자 나 혼자 딸게 네 잠깐만 잠깐만 아니 라임이 있겠어 이제 잠깐만 타이밍이 젊은데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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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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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 좀 따고 있어봐요 아우 참 진짜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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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들었구나 이야 저거는 저거는 귀로 본 거예요 거의 귀로 본 거예요 아니 그렇지 매실에 생물을 왜 부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진짜 소름 냄새 나네 어머 저런 거까지 다 이제 씻어요 와 와 있네 저러고 이제 물을 완전 범죄 아니에요 저거는? 저러고 아빠는 흐뭇해야겠죠 그렇죠 소주를 넣었다 네 이제 하자 물을 아빠 응 매실 매실물 매실 매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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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실토했어요 내가 달릴 거예요 그래 움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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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소주냄새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안 나니까 스프링 1 근데 grown up 이번엔 물인데 너 이거 언제 바꿨냐 너무 냄새가 좀 이상해서 눈둘 어떻게 했어 Delicious 저건 왜 줄지 2,700원 낳아봤어요. 뭐였어? 뭐였어? 싱크대다. 싱크대에 버렸어? 어떻게 다시 건조하지도 못하게? 잘했어. 진짜 매실물을 만들었네. 이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라라 카페 나가신다. 저랑 둘이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역할놀이에요. 그동안 라온이가 다양한 상황극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역할도 진짜 찰떡같이 잘 소화했었죠. 선생님 제발요. 영상 찍어주세요 빨리. 이번엔 갑자기 체육시간이에요? 체육 준비요. 오늘은 라온이를 위한 진짜 카페를 경민 아빠가 준비를 했는데요. 진짜 근데 카페 느낌이 나요. 잠깐만요. 나왔다 라온이. 나왔다 라온이. 안녕. 라온이는 여기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자 여기요. 아니 여기에서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는 오렌지주스 좀 먹을 것 같은데? 홍영수, 사영이 오렌지 주스요. 저거 봐요. 아주 그냥 손이 야무자요. 아 여기 손님이 많네 맛집이네. 여기 생생전거 나와야겠네. 아버님 그냥 들어가셔도 라온이가 혼자 다 팔 것 같아요 야 그렇죠 양까지 맞춰서 줘봐 줘봐 맛있지 예뻐 여보 여보 나 예준이 아니 예준이? 그댈 사랑하게 됐어 좋아하게 됐어 너무 좋아한다 여보 저번에 불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바람을 다 막아주는 나온이의 둘도 없는 절친이었지 그렇죠 여보 나도 초코우유 먹고 싶다 초코우유다 예준아 안녕 우리 또 만났네 또 만났지 근데 예준이는 민서랑 민서랑 수박젤리 먹었잖아 민서? 예준이가 민서랑 수박젤리 먹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먹었다라는 게? 어떻게 미친거죠 애기야 애기야 야옹이 인기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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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 먹어? 아 여기 빨갱으로 가야해 너무 많아 그건 나도 내가 이거 초코우유다 이건 권유리일 거야 야옹이 인기 마마만 나도 넣어줘 권유리일 먼저 아빠 노래 가사 그대로 펼쳐지네요 잠깐만 권유리 꺼줄게 완전히 권유기한테 밀렸네 야옹이 인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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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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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완아 내가 닦아줄게 어떡해 이렇게 귀여워 와 와 진짜 원스타까지네 아 화끄렸어 웃었어 웃음 끝이야 웃음 끝이야 여보 나 이거 맛있어 마치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나서 얘기하는 것 같구나 아 예준아 아 이거 맛있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라온이 아빠 노래해 놓으세요 네 노예해 놓으세요 아니 불러보세요 라온이 아빠 놀이터에서 노래하는 사람 아닌데 노래할 수 있어 해봐봐 라온이 아빠 불러보세요 아 뭐하셨어 인투더파이어 이런 것 같지 않을까 라온이 아빠 아 아 이 노래를 또 부르시나요 아 슬픈 노래 아니에요 이 노래? 엄청 슬프죠 정말 리얼로 부르시나요 혼자인 나를 보면서 넌 얼마나 영원한 지금 본인 행사용 MR을 틀어놓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네 신나는 놀이터에서 아무리 감실려 해도 널 생각하며 넌 나를 안 안 돼 안 돼 널 떠나지마 널 가죽해서도 너를 안 아 진짜 뭔가 우프인데요 안 돼 안 돼 널 가죽해서도 널 가죽해서도 너를 안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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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머님도 계신데 넌 이미 떠난 거야 아 역시 가수 프로네요 네 얘들아 올라가자 화창한 날 나들이 나온 위벤저스네요 아빠 여기 차연이야 여기 차연이랑 비슷하지 이리 와 여기 너 왜 하와이 놀러오는 느낌이네 너 왜 벌레 밟았네 왜 벌레 밟았네 왜 벌레 밟았네 원래 밟으면 안 되지 아빠 잘못했네 다시 가요 맨 맨 맨 맨 이리 와 왜 왜 왜 왜 왜 이리 와 서놈이 두 침이야 두 침을 치고 울어요 하자 손 잡고 와 손 잡고 와 아가 봐봐 얘는 양반이야 하자 어 이거 잡고 싶지 올라와 올라와 이리 와 올라왔다 야 여기 타면 돼 이리 와 아 지금 지는 거 어떻게 온 거예요? 어디 지난주에 안동 다녀오셨어요? 양반 어 내려와 탈 거야? 아이고 아이고 와우 야 이거를 벌써 이렇게 타나? 세 살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 야 벤 진짜 잘단다 봐봐 오우 오우 야 발 올리고 야하 오우 야 발 올리고 야하 오우 우와 우와 또 타봐 타봐 두 돌 전에 저렇게 벌써 킥보드를 타요 오우 우와 뱀 뱀 뱀 너는 운동선수로 가자 알았지? 굿 굿 예 베이비 내가 더 빠르다 너 뱀 보드 더 빠르다고? 여기 앞에 나무 있지? 여기 여기? 축하소 아빠한테 다시 와 한 바퀴 슝 이렇게 한 번 와 자 춤이 됐어? 네 3 2 1 고 과연 누가 더 빠를까요? 춤이 됐어? 과연 누가 더 빠를까요? 2 1 고 갑니다 출발 아 출발 스타트는 오오오오 표정아 표정 표정은 지금 이게 이겨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먼저 간다 왜 왜 왜 왜 왜 빨리 아니 그 방향이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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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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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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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저쪽 가야지 왜 저쪽 저쪽 저기 저기 다시 오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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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야아 아유 아구 아구 넘어갔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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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가 박살냈어 아가 박살냈어 빨리 어 주쪽으로 저쪽 가서 여기 다시 오면 돼 아우 먼저 출발했어요 아 뒤늦게 출발합니다 아흠 아 아흠 진짜 잘 탄대 아 인코너 인코너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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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흠 아흠 마침 거기 딱 그렇게 꽃이 있었냐? 벤트리 지나가는 거 이제 확인했죠 우와, 벤트리야 야, 이거 재밌네 안 돼! 뱀, 뱀, 뱀! 어, 이겼어요! 야, 벤트리가 이겼어! 멈추러 왔다, 그치? 진짜? 진짜? 슬이라 봤어, 뱀? Grandandel Awards 너 거팎을 하고 그랬어. 엄마가 이거 걸 państef 잘했어. 우빈, 투자 오늘 우승자 벤트리 nonetheless 윌벤젤 감사합니다 형제니까 같이 이긴 걸로 잘했어 바다 foram 쇳소리인데? 새끼야 뭐야? 왜요? 왜주기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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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상이야 돌상 아빠! 어! 여기 봐봐! 이리와 이리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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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야! 어 안녕! 형 불러! 뭔데? 쨍쨍! 여기 안에 쨍쨍이 있다고? 네 쨍쨍! 그래 새소리가 아까 났어요 뭐 있어 아가? 쨍쨍! 쨍쨍! 안에 들어가볼까? 네! 오야! 와! 너무 새들이네요 애들이 바다에서 새 덩 맞은 후에 밖에 나가면 무조건 새를 잡고 다녀요 자 얼마전에 바닷가에서 아주 운 좋게 벤틀리 머리에 새 덩 맞았었거든요 새 덩 맞으면 아니 요즘에 운 좋아질거라고 새들을 그렇게 찾아다닌데요 너무 하고 있어요 어 있겠지 더 맞고 싶어? 더 맞고 싶어? 예! 큰 아니다 새 진짜 많다 그치? 쨍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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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이거 너무 큰데?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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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거기 멀리 가게 있으면 봐봐 형처럼 해야돼 아 형은 형이네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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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같이 할까? 기다려봐 아 그렇죠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안 무섭지 안 무섭지 한번 해볼까? 혼자? 할 수 있어 오! 와 잘한다 안녕 안녕 말하는 거 같은데? 뭐라고? 이거 안 하는 거야 뭐 했잖아 지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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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한다 안녕 하는 거 봐요 안녕 오! 진짜 사랑해 어? 존댓말을 하네 짝꿍 짝꿍 봐봐 짝꿍 아 귀여워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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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이리와 이리와 봐봐 이 새가 호주의 성새야 호주 새 나나 새 아 호눈니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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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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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해봐 어렵죠 이 관점 뱀 해봐 알았다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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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여기 와서 맛있고 있었네 뱀다 여기 와서 맛있고 있었네 뱀다 알았다 알았다 수다쟁이의 이끼가 보이는데요 밀캣 밀캣 우리 예전에 호주 갈 때 봤지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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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림 원숭이다 원숭이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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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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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이게 뭐야 뱀다 뭐야 이 친구들 뭐예요 이게 뭐 개돼지가 같이 놀아요 몰랐어 아니야 아니야 얘네 뭐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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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까지 알아요 다시 해봐 돼지 돼지 그렇지 돼지가 여기 왜 있어 그러게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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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성대모사 하는 거야 뱀다 계속 먹기만 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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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부터 말이 엄청 늘겠네요 토끼 당근을 토끼한테 줘야지 그치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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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Type pals 암 using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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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불가 왜 왜 다리가 부르죠? 아야 했어? 손 씻으러 가자. 손 씻으러. 어 손 씻어야죠. 여기 있어. 화장실 여기 있어. 손 씻으러 가자. 어! 비누 방금. 비누 먼저 하고. 비누. 물 뚜껑을 넣을까? 어 그러게. 여기 밑에. 뭐? 나 씻으러 가고. 똥뚱. 똥뚱? 똥뚱? 아 똥만. 아가야. 너 여기 삼촌이랑 잠깐 있어. 뭔가에 이끌려 들어온 이곳은 살아 움직일 것 같은데. 목상들이 가득한 전시관인데요. 와. 어. 벤틀리 누네는 무서울 수 있겠는데요. 아 제가 봐도 무서운데요. 어. 아. 아 뭐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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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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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마루 마카디. 인사. 안녕. 저걸 또 안 무서워하고 하네. 나 짐바브에서 왔어요. 여기 일해요. 하하하하.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이긴 한데. 이거 세카 세카. 대박. 세카. 같이 두물 볼래? 나. 진짜 재밌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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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사자. 이거 누구를 알아요?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볼륵말까지. 우와. 삼촌 일하여 가르쳐. 바이바이. 삼촌 조각 가르쳐요. 뺀 어디 있어 뺀? 뺀. 아빠 목소리야. 갑자기 소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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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방금 와라.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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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뭐 했어? 너 안 무서웠어? 너 안 무서웠어 진짜? 나. 뭐 했어 너?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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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뺀. 아 또 윌리엄 타종 웃었죠. 어 뺀. 어. 어 뺀. 어 뺀. 같이 해. 하나 둘 셋. 봐봐. 하나 둘 셋. 봐봐. 아아 형을 위해서 같이 쏴주네 이제. 하나 둘 셋 아빠두 놀랐어 아빠두 타이코 아빠두 그냥 소리나는 거야 진짜 인형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라이언 킥에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 몽숭이 소리지 그치 이거 몽키야 몽키. 너 라이언 킹 봤어? 야. 너? 너 안 봤지? 네. 너 아직 안 봤지? 그래. Can you say zebra? 뭐야. 아야. 응? zebra. 무슨 zebra? 내 zebra?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이거. 아 얘도 지금 아 하는 거야? 아 진짜. 그치? 어떻게 치카 치카 하는 거야? 네. 어떡해 치카 치카 보여줘봐. 미니야. 얘도 지금 치카 치카 해야 돼? 아니? 어떡해? 다 알아듣고 다 표현하네 벤터빈아. 이렇게? 진짜 많이 봤어. 동걸 써보려 저거다. 어? 아고가가 나왔네. 봐봐 아가도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동걸 써보려 저거다. 안가운 건기에 다가다. 네가 젠거 같아. 네아봇 때. 어떡해. 언니야지 나. 야, 노래까지 하네, 이제? 알았어.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거 바로. 오랜만에 보는 건다블리 집이네요.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아, 오랜만에 어디 가셨어요? 우리 스위스 형만 왔어. 너무 반가워요. 또 시합도 많아가지고, 완전 시합 많이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흘르더라고요. 언제 제일 오래?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전. 아무래도 혼자 자르니까 집이 너무 텅텅 빈 거 같아가지고, 한 번은 또 나은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그럴 때나 빨리 같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애들 어딨지? 까꿍! 오, 여기 있네. 짜잔! 아, 숨어있었어. 일로와, 일로와, 오랜만에. 그럼 뭐야, 옷은 이거 뭐야? 아빠가 도착하기 전, 건나블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볼까요? 아, 포블리 소녀예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왜 안 가고 있어. 이거, 왜 안 가고 있어. 아, 얘 시차 적응 못 하나 보다. 잘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쵸? 내 리액션! 내 리액션! 내 리액션! 내 리액션! 내 리액션! 카메라한테 인사하네. 그래옹! 아우, 해보고 싶었어. 이 리액션! 아이고 나은아 한국 왔다고 이렇게 태극기까지 준비한 거야. 신났어요 지금 아 그래요 우리 울산의 남매예요 울산의 남매 집이 최고죠 꼭 좀 아는 Hoffman 고추장 ogyGoodbye executive 아? 으 귀여워 이거 패스 저거 스윗스파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저거? 저 혼자 저렇게 춤을 잘 몰라요 아이고 아이고 자연스러웠어 뭐가 지금 힘이 쭉 빠진 느낌인데요 지금 아우 이게 여독이란 거예요 여독 아우 아우 난리도 아니에요 저거 그냥 아이고 이런 건 뭐 자양강장제를 하나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배고파 밥 먹고 싶어서 음 거니야 지아야 김밥 해줄게 김밥 좋아 안 좋아 거니 어머 아빠 말 뚝떡뚝뚝뚝뚝이 아닌가? 아빠가 알지 안 좋아 스윗 음식이 이대에 맞지 않을 때 한 줄기 빛이 돼 줬던 김이거든요 한국 왔으니까 이제 뭐 제대로 한번 먹어 봐야죠 그야말로 김파티 한 번 버립시다 진짜 콩이야 그래요 밥 한 번 먹고 콩이야 맛이 없어 맛이 있어 있어? 맛이 있네 표정 봐요 맛이 있죠 이렇게 해주고 맛있죠 흰밥에 기름을 싸먹으면 최고죠 진짜 김 먹는 거 할 거예요 무슨 좀 더 줄까? 삼촌 싸주는 거예요? 삼촌 같이 챙겨 삼촌 먹을래? 김밥 아이고 삼촌 더 이뻐졌어요 나훈이 맛있어? 삼촌 김 한 박스 보내줄 테니까 주소 좀 불러봐 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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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잡은 가 아, 여기 있니깐 콩이야 여기 쓰고 있어 광희 삼촌이 선물해 준 거래요. 아 궁금해. 궁금하다. 오늘 건나블리가 스위스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는 날이래요. 아 이거 아빠도 설레겠다. 그러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단 카메라 삼촌들한테. 다들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어 저기 뒤에 나은이. 왜 이렇게 귀엽게 숨어 있어. 그만큼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 첫 편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흥물이 좋아지네 아빠가. 애들 어딨지? 나은 방에 있나? 나은아. 나은아. 저 때 얼마나 설레까. 그러니까. 저기 있네. 저봐요. 입이 귀에 걸려있어요 지금. 못 붙여야지. 까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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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있네. 태라! 태라! 까끗! 고놈이 여기 있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랜만에 안아보자. 오랜만에 왔지? 오랜만에 왔지? 오랜만에 왔지? 오랜만에 왔지? 오랜만에 왔어. 아 진짜 너무 궁금해요. 으니까 꽃, 꽃이 있어. 아빠 잘생겨졌다. 아빠 보고 싶었지? 아빠 보고 싶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오우, 이거 뭐 찍는 거야? 저 눈 봐요. 아, 정확하게 배에 가렸어요. 목숨, 이거 뭐야? 광희 삼촌이 스위스에서 입었던 하이디옷이에요. 하이디옷이, 하이디옷이. 어? 뭐? 광희 삼촌한테 배운 거 아니야? 하이디옷이, 하이디옷이, 하이디옷이. 지금 광희 삼촌? 이거! 아, 맞다. 어쩐지. 어디서 봤다 했어. 그래. 오늘, 아, 뭐, 많네, 아빠. 적적했는데 아빠. 혼자 있을 때 엄청 적적했어. 광희 삼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애들이 가지고 온 거 같아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광희 삼촌을 진정한 건나블리 삼촌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키 얼마나 컸나 한 번 볼까? 네. 누가 먼저 쓸까? 저요. 한 번 써봐. 아니, 날래. 날래, 날래. 우와, 나한이 많이 컸네. 한, 3cm, 2cm? 큰 거 같은데? 많이 컸다. 거누는? 거누 이리 와봐. 거누도 키 한 번 재볼까?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거누 잠깐만 기다려봐. 왜, 왜? 거누 잠깐만 기다려봐. 어, 다쳤어요? 거누 발목 생긴 거 같아. 거누 발목 생긴 거 같아. 거누 발목 생긴 거 같아. 안 돼! 봐봐. 우리 거누는 안 돼, 발목이 없는 게 보이지네. 우리 거누는 못 먹었나요? 못 먹었죠, 못 먹었죠. 거누 봐봐. 발목 보이지? 발목 보이지, 이제. 아니, 보이지는 않는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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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목 보이지, 거누 이제. 이거 와봐. 아빠 안 본 사이에 다 거누 발목 생겼네. 나은아, 아빠랑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나은아. 나은아. 아빠는 매일 집에 오면은 껌껌하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아빠는 나은이랑 거누 없어가지고 엄청 외로웠어. 한 달이 1년 같았을 거예요. 아빠는 진짜 보고 싶었어, 나은. 잠깐만. 어? 어, 뭐 또 뭐. 나은이가 준비한 게 또 있나봐. 우와. 뭘까요? 어, 원희 봐봐. 우와, 스티커도 있네. 티셔츠예요? 나은이 혼자 했어? 아니면 건우랑 같이 했어? 이건 무슨 바운스예요? 저게 바운스가 돼요? 신기하다. 저게 된다고? 아빠.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녀 아빠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대박. 그녀 이따 봐. 예뻐. 귀여워. 짜잔. 예뻐. 아빠 예뻐? 밑에 가자. 입고 밖에 나가자고? 이 정도면 양호하죠. 나가자. 안경 끼고도 나갔는데. 그럼 밖에 나가자. 여기가 다가야 돼요. 뭐예요? 거누는? 정성. 야. 그렇죠. 이렇게. 다칠까봐 걱정이지. 그거 아니면 건우는 그냥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몰래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몰래 먹어야 맛있는 거 나는 거예요 걸렸어! 건우야! 걸렸어! 건우야 너 거기서 뭐해? 건우야 너 거기서 뭐해? 몰래 먹고 있네 아까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야 윌림 우리 세포들도 좋아하는 거 보러 갈까? 응 나 물 좋아해 그치? 좋지? 이거 수영장이야? 이거는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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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윌벤져스가 도착한 이곳은 윌리엄이 좋아하는 물과 벤틀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식당인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그치? 아빠 우리 천벙천벙 갈까? 천벙천벙? 네 우리 지금 일단 여기는 밥 먹으러 왔어 일단 밥 먹고 천벙천벙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가자 오 토지 세스를 할게 오 나왔다 나왔다 야 포천 이동갈비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동갈비야 못 일어나요 배부로 어 이동갈비 이동 이동 이거 움직여? 아니야 그게 이동 아니야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라 이동냉 아 고기 굴 볼까? 갈비 오 갈비 맛있겠다 말만 들어도 맛있죠 갈비 응 아하하하 무거워 아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노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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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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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 이야아 이야아 아하 아빠 읽은거 응 그치 맛있지 그 사악떡이 간이 또 양념이 사악떡있어가지고 오 어우 어떡해 어우 이제 꼬부장도 잘하네요 잘 먹어 잘 먹어 네 벤틀리네 뭐 어떻게 많이 먹어 어 천천히 먹어 어? 너무 맛있겠다 야 황금이 너무 많으면 다 못 넘겨 어디 봐 또? 아빠 나 물 안 가져가? 야 거기 다 안 먹었잖아 아직 다 먹었어 뭐해 다 먹고 싶어 윌리엄은 놀고 싶고 벤틀린은 먹어야겠고 다 먹었어 우와 놀고 다 먹었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소리 안 나게 찍는 거 보셨어요? 사악 이렇게 아무도 눈치 못 쳤어요 딴청 이렇게 하다가 다 먹었어 어? 걸렸어 현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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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아빠 걸렸어 이거 내 거잖아 네 거였어? 야 뱀 형 거 먹고 있었어? 고기가 끊겼잖아요 아버지 여보세요 형 거 먹고 있었어? 포쿠야 찜어놔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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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딱 한 입에 먹어 하나씩 빼먹지 그냥 아빠 나 배불러 고기 많이 먹었어? 네 아빠 물에 소품 넣을게 사장님 여기 물은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아 대근데네 아이고 맛있는 갈비 먹고 이렇게 물놀이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재밌어 이 약을 버게 competitive 수영 아쉽다 무서워 무서워 행복해 않으면 찌개 벙추 Loch 다 벗 Eltern 안 돼 이거 뽀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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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여기 중간에 통과해야 돼 무서워? 너 못하면 빼낸 너로 보고 겁쟁이라고 생각해 봐봐 어쩌나 그거 비우는 거야 지금 저 팬티에서 기운을 지금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엉덩이 꼭 닦아야 되나? 가자! 약간 먹었어 파이팅! 3, 2, 2, 1 우리 윌리엄 과연 폭포수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1, GO! 형 봐봐, 형 봐봐, 형 봐봐! Oregon 오, 간다 오! 자, 윌리엄 살짝 비켜 봐줘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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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밴, LP 컴헷 어머 발길이 이끄는 대로 벤틀리가 도착한 곳은 푸르른 채소로 가득 찬 텃밭인데요 아까 그 상차림에 있었던 채소들 자라고 있는 곳인가 보네 아까 먹은 그것들이에요 그렇지 아이고 잘 안 뽑힐걸 뭐야 뽑았어요? 그냥 뽑네 이야 저거 뿌리채 그냥 하긴 잘 먹으니까 힘이 넘쳐가겠죠 야 벤 벤 뭐해 여기서 뭐해 부추 뿌리채 뽑았어요 야 벤 야 뭐 이거 봐봐 봤어? 뭐? 안 봐봤어? 이거 봐보면 어떡해 김에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 뽑았어? 야 너 여기서 뽑았어? 하이거 같아 그치 가만히 가자 아구 조금만 더 켜면 산따라지도 켜 막 먹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날이야 아 야 니네들 때문에 진짜 힘들어 아 물에 들어갔다 아이고 아 팥 들어갔다 너 밥도 먹다가 싸우고 왜 이렇게 지지하네 너 지지이지 그치 아 야 이거 아 안 돼 안 돼 물 더 있어요 아 야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진짜 고마워 괜찮아요 모르면 괜찮아요 살겠다 야 고맙다 오잼 아 너무 고마워 한 잔 더 줄까? 그래 한 잔 더 줘봐 아 몰랐을 때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몇 시간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씨름 하려고 너 지금 아빠 먹는 물은 이거 줬어? 그냥 진짜 제정신이야? 뭐야 제정신이다 이 아들한테 아까 여기 이불에서 놀았지? 네 아빠한테 준 거야? 네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빠를 위해서 떠준 물인데 지하수 물은 다 깨끗해요 지하수 물은 다 깨끗해요 지하수 물은 다 깨끗해요 지하수 물은 다 깨끗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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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모르는 말이었잖아 그러니꺼 그러니까 야 네 마음은 알아 네 마음은 알아 맞아요 마음은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야 너 밖에 없어 응 나 밖에 없어 네 아빠야 아빠야 네 아빠야 가자 파란 하늘이 눈부신 여름날 건나불리가 놀이터를 찾아왔는데요 나은이 기분도 엄청난가 보네요 올라가 올라가 아빠 손 잡아 가자 나은이 빨리 가자 나of 빨리 가자 건우 빨리 간다 아니, 숲속의 놀이터가 있어요 좀 시원해졌다, 그렇지 나은아 이 놀이터 기억나요 해 밝은 나은이와 진짜 아가 시절의 건우가 왔었는데 그때도 예뻤네요 그때 건우 아빠한테 안겨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머리 조심해. 너는 나 안에 들어가 봐. 진짜 폭풍 성장했네요. 그래요. 이제 두 발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조심 조심. 우리 조심할까요. 우리 조심. 키도 큰 거예요. 키도 큰 거예요. 야! 야! 탈래? 할 수 있어? 혼자? 응! 할 수 있는데! 힘써! 저거 입고 나가셨네요. 올라가. 어? 나리 올라갔어? 야! 이거? 야! 이거 올라가요? 아빠! 할 수 있어! 힘들 텐데? 다 했어! 다 했어! 누나 벌써 저기 갔다! 저기!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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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안돼! 나나! 안돼!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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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나! 나와나! 그래? 응? 응? 응! 어! 아! 어! 하아! 어워! 나와나! 너 왜 쥐히힝 너! 하이파티지! 에이파티지! 탈리! 왜? 형! 해 봐 할 수 있어! 해봐! 올라가 봐! 할 수 있어, 벤어! 할 수 있어, 벤어! 해 봐! 힘들어, 올라가! 다 왔어! 올라가, 올라가! 안 돼, 안 돼. 올라가, 올라가. 안 돼, 안 돼. 올라가. 올라가. 아, 다 봤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아파. 올라와, 올라와. 아파, 올라와. 올라와, 더. 하나, 둘. 보기하지 마, 올라와. 보기하지 마, 올라와. 잡. 잡아. 할 수 있어, 잡아. 오케이. 할 수 있어, 잡아. 오케이. 해, 잡아. 해, 잡아. 응. 여기, 어디 우리?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그래, 건무야. 거기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여기는 올라와야 돼. 너 여기는 못 하면 안 돼. 자기 풀고. 이쪽으로 올려와봐 해봐 올려와 올려와봐 해봐 저 손을 마주자고 됐다 예예 저 성춘아 여기서 인생을 배우네 이리 와봐, 누나 어딨어, 누나. 이렇게. 어, 또 뛰어, 또 뛰어. 또, 뭐, 또, 뭐, 또 발견했나봐요. 건우,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건우,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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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제 말기 하라. 이건 괜찮죠? 거의 뭐가 있나 말기. 뭐 물렸어요? 그냥 눌러야지, 눌러야지. 이렇게. 푸쉬. 나하나 할 수 있어? 화이팅. 나하나 내려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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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했죠? 우와. 뭘 해도 우와였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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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오, 배운 거구나. 아빠를 진짜 많이 했네요. 맞네. 나나, 천천히 가 뒤에, 천천히. 나나, 천천히 가 뒤에, 천천히. 나으나, 나으나, 나으나. 나으나. 나으나, 나으나. 손 넣지 말고, 이렇게 해서. 수현아 아빠 또 뺐어 이거봐봐. 아빠 봐봐. 건우야. 건우야. 뭘 발견했을까요? 권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트램펄린이네요 1년 전에 4발로 왔을 때는 제대로 못 날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키즈카페에서 2발로 엄청 달려내서 트램펄린 군주가 되었거든요 자 오늘 또 다른 신기술 하나 어떻게 나가나요? 아세요 할 수 있어! 저게 팔을 리듬 찌르만 들어간다 팔을 뭘 이렇게 흔들어 이거 왜 대왕 목도리 도망을 뛰어가는 것처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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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쾌건 자 다 품어왔어 prue expiration 아휴 노 저건 걷는 것도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두야 여기가 으으으으 아휴 끄으으으으으 아학 양말로 맨발로 했을 때는 착착 붙는데 마찰력까지 제어를 하는군요 홈그라운드에 오니까 아주 신났네 신났어 아주 빠빠 빠빠 와아 틀면서 넘어지니까 한바투문에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자 건묵 이거 했어 봐봐 주어뻐도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누니까 너무 좋아요. 한 달만 해봤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헉. 헐리우드 액션인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거누야 하나 하나 둘 셋. 그거 적당히 하시죠? 이제 재미없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헥스는 안 하죠? 거누야. 빠빠. 하나 둘 셋.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거누야 하나 하나 둘 셋. 트atsächlich. 거누야 하나 둘 셋.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아까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장풍 한 번 했다 아빠는 지금 장풍놀이에 빠져있죠 들어왔어 다행히 여기 신발은 버렸다 이렇게라도 물놀이 해야지 옷 젖었다 아 그래 망고놈아 아빠 큰일 났어 뒤늦게 장풍 쏘시다가 지금 거누야 거누야 들어가지 말라 이제 빨리 나와 이미 다 젖었어요 그만 빨리 나와 아 진짜 말 안 듣네 가자 이제 가자 가자 배고프리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아이고 말자국파 배고파 90도로 바빴어요 빨리 가야겠네 이거 한 번 타고 갈까 우리 네 그래 거누야 나은아 너네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싶었지 가자 난 뭐 좋아하지 맛있다 한국의 맛을 그리워했을 건너블리를 위해 집 근처 시장을 찾았네요 뭐 먹을까 난 이거 먹을래? 이거? 애들도 먹을 수 있나요? 네 염통꽃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일곱개 주세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나는 뜨거워 나는 뜨거워 잘 갖고 있어 뜨거워요 영국을 먹어요? 네 그렇죠 저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미간에 힘이 확 들어가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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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봐 뜨거워 뜨거워 뜨겁다니까 안 뜨거워 뜨겁지? 나은아 우리 그리고 김밥도 하나 살까? 아니 지금 꼬치를 몇 개를 먹는 거예요 기본으로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소금, 소금 똥집 아빠 좀 왜 먹어? 이거 맛있어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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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은아 이리 와 우리 저기서 먹자 짜잔 또 이거 아빠가 이렇게 김밥하고 김밥하고 또 어서 왔지 짜잔 나은고 번호도 번호도 야 완전 연평이 사랑에 빠졌구나 야 완전 연평이 사랑에 빠졌구나 응 엄청 잘 먹네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이 나은이 식성마저 사랑스럽네 식성마저 먹는 것도 어쩜 기뻐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몇 개를 먹는 거예요 지금? 여덟 개 아까 보면서 먹는 것까지 다 봤어 아 예뻐 번호야 와우 와우 아빠 다 빼줄게 아우 저 오물오물 이뻐요 이뻐 아우 저 오물오물 이뻐요 이뻐 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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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통을 좋아하는데 염통 닭국지를 하네요 다 있어 그리고 닭국지를 하키지 형 어떻게 특이하게 된다 사면서 놀랬어 알아서 해결하네 물 먹고 멈췄어요? 저런가 보네 물 먹으면 효과가 있죠 괜찮아졌나봐요 괜찮아요 괜찮하죠 타이프티리 놀랬어 아빠 놀랬어 아빠 놀랬어 재밌었어? 놀랬어 놀랬어 올라갔지 올라갔잖아 나은이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워 살아도 와 아빠 무서워도 못 올라가는데 나은이 최고 뽀뽀뽀뽀 예예 됐다 좋아 와우 잘했지? 와우 내가 좀 예뻐 두 눈을 뗄 수 없지 아찔한 립스틱 모두가 원한 내 키스 내가 좀 예뻐 두 눈을 뗄 수 없지 아찔한 립스틱 모두가 원한 내 키스 아아 칼면down 베이베 그냥 웃어준 것뿐야 이 뷰티 뷔스 예